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자 tv 를 맡은 한회사 이한냥 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그 36번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하루에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 이렇게 그 방송하는 걸로 올리는데 아 이거는 그냥 조금 가볍게 지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그런거에 한해서 하고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조금 좀 하루종일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냥 하루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아무리 진도를 빨리 빼놓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왕탕 이라는 앞 조문이 워낙 뭐 유명한 조문이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 느껴야 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조문 같은 경우는 그 연장선에서 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처음 나오는 용어에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집중을 하자 여기서 여기서 아 여기 용어는 이제 강평본에는 대자로 써 있는데 원래 태양입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고치질 않았네요 태양입니다 태왕과 양명이 이렇게 합병 되었다 이건 뭐 새로운 용어잖아요 새로운 용어 태왕과 양명이 합병 되어서 천이 흉망 이렇게 숨이 차면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마땅히 마왕탕을 써야 된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뭐랄까 의미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쓰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상안론 조문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는가 뭐뭐뭐뭐뭐 하는 경우는 뭐뭐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굉장히 간단한 조문이죠 간단한 조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배워야 돼요 뭐뭐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반대로 땀을 흘려서 망탕을 써야 된다 요게 이제 문제의 글입니다 이게 문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쯤 이렇게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도 각자 생각 빠른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경의 치법은 아주 저도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 불편할 경우에 제가 아마 이거 엄청 많이 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데에 뭐랄까 이 명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명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분이라고 우리가 이 조문에서 우리가 조문에서 명분이 뭐죠 여기에 몇 개의 명분이 있습니까 몇 개의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태양이라는 하나의 명분 양명이라는 명분 합병이라는 명분 또 불가하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 누군가의 생각이죠 이런 이런 병증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모든 글을 다 여기서 다 덜어내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처방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환자가 왔으면 왔는데 열 사람이 열 사람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망탕을 딱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기 때문에 천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증상이지만 명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흉만에 예를 들어서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안론에서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안병에 걸렸을 때 흉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외감에 의해서 표병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우리가 잡병의 흉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임상하고 글을 보는 것 그러니까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임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단순히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명분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합병이라고 했지만 전부 다 명분이에요 다만 병근에 있다 이건 뭐 앞에서도 가금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오수의 기가 이렇게 약간의 오염된 물이 기가 흉부에 압박을 해가지고 흉부에 압박을 해가지고 천하면서 숨이 차면서 호흡이 곤란하면서 가슴이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을 때는 마땅히 마음탕을 쓴다 이 조건이 뭐죠? 전체 조건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굳이 오수라고 그랬냐면 우리 몸에는 생리적인 수와 비생리적인 수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비생리적일 때 기가 울결돼가지고 비생리적일 때 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담의 종류도 일종의 크게 보면 오수예요 오염된 물이에요 우리가 혈액에도 정상적인 혈액이 있고 비생리적인 혈액을 우리가 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건 똑같습니다 또 대변이 굳어서 조시의 기가 있을 때 여기도 제가 기라는 말 썼죠 이렇게 앞에 게지탕에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조시의 기가 복에 가득 차서 복만 이천하는 경우는 마땅히 승기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우리 옛날 상안론에 공부했던 선배들이죠 고방가들도 마찬가지고 밝혀낸 거죠 주증은 가만히 버리니까 주증을 앞에 먼저 쓰고 객증은 뒤에 쓴다 객증은 뭐죠? 객증은 중요하지 않은 증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증으로 발생되어지는 여파의 증상이죠 이것을 왜 구분했냐면 천이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천으로 인하여 흉만이 발생되어졌다 천하고 흉만이 아니라 천으로 인하여 가슴이 답답한 상태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천으로 인해서 가슴이 약간 뻐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흉만이 천할 때는 또 흉만이 주증이 되는 거죠 이에 방위는 천에 있는 것이지 흉만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천에 하면 천증을 천증이 풀리면 그 흉만을 풀려고 기대하지 않아도 흉만은 저절로 풀려진다 이게 바로 객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증과 객증 조문에 비록 무한이라는 글이 없잖아요 조문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천식에 유래된 천식이 발생한 과정은 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무한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한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경의 글은 항상 간략하다고 그랬죠 겹치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맥이 긴하다 그러면 그 안에는 땀이 다소 흘리지 않는다는 뜻이 대포되어 있고 땀이 무한하다 그럴 때는 다소 맥이 긴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글을 쓸 때마다 맥이 긴하고 무한하고 천이 흉만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표사가 표사가 외부로 여러분 우리가 표사가 외부로 발출돼서 땀을 흘리는 걸 통해서 외부로 발출하는 거죠 땀을 흘려가지고 외부로 발출하면 흉폐지간으로 압박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천식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땀이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상안론에서 글을 쓸 때 그래서 천하면서 흉만하다 이 경우 함융탕이라든가 승기탕이 합당하지 않고 망탕을 해야 된다 왜? 병근이 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한마디로 그러죠 이렇게 병제표다 이것도 상안론 조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급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병이 표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병근을 얼마만큼 중요했느냐 병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병이 나타나더라도 그 병근에 해당되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아주 사소한 천이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증상이 하나예요 그 표증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못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병은 이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눈을 떠야지 많이 망탕을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과 내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체질이잖아요 피부가 두껍고 이 조밀한 사람이 있어요 빡빡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피부 보면은 꼼하고 뻑뻑합니다 비교적 뚱뚱한 사람들이 많죠 뚱뚱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땀을 전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가 꼼꼼히 하고 부끄끄끄끄끄이 방 ним을 많이 쓰죠 그럴 때는 automobil이라면 대척기용탐 같은 거 우리가 석고에다가 마왕지제를 써서 쓰면 체질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호흡 못하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젊었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순한 관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돼요 나이 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관계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피부 호흡이 나쁜 사람들은 등 부위에 종기가 많이 생겨요. 종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 등에다 칩 놓고 볼 때 피부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종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종기가 상당히 많이 피어있어요. 그럴 때 망탕 쓰기 적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형계라든가 이런 것도 합방에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피부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감에 의해서 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환자를 보면 피부 색깔이라든가 피부 호흡이 나쁘면 피부가 변색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 혹이 묻기를 당신이 말하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 의혹이 더욱더 깊어진다. 그럴 수가 있죠. 이 상황에 이 조문에서 의혹이 깊어진다. 왜 무슨 천이 흉만으로서 어떻게 땀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야 이게 왜 이럴까. 왜 천이 흉만인데 망탕을 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탕 쓴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거죠. 표사가 비록 2위로 들어갔으나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갔으나 병의 뿌리는 오히려 표증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사가 일부는.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말을 쓴 거죠. 고로 합병이다. 그러니까 양명의 조짐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명병의 조짐도 있는데 이열의 조짐도 있는데 아직은 이런 것은 병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룹으로 아직 위가 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승기탕이라든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의 경우 합법을 여기 조문에서 여러분 여기서 불가하라 그랬죠. 그런데 합법을 쓰면 어떻게 되죠? 합법을 쓰면 잘못하면 천이 흉만이 결흉으로 변하는 거예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쓸 때 함흉탕이나 승기탕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방이 어려운 것은 병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가 아직 표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을 쓰면 다음에 잘못하면 사람에 따라서 심압이라든가 흉만증이라든가 승기탕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액이 고갈돼서 자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는 해석을 할 때 딱 두 가지 기준으로만 합니다. 증상 일단은 증상의 기준 그리고 병세 이것은 여러분 표사가 왜 2위로 들어오느냐 침범에 들어오는가 내부로 왜 침범에 들어오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리예요. 이게 바로 병세입니다. 병세 병세 병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가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외감은 외감에 우리가 노출되면 표사는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들어감일 때 제일 먼저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흉부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탕증은 전부 다 천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죠. 게지탕은 소화기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병세라고 하는 건 절대로 병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항상 우리 몸에서 어딘가로 압박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병세입니다. 합병, 변병, 경병의 증상이 뒤섞여서 병반에 아울러서 나타난다. 뒤에 섞이고 아울러서 나타나요. 이게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딱 떨어지는 증상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이 복잡한 현상에서 중경은 어떤 식으로 항상 글을 쓰냐 처방을 내리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병이 이렇게 얌전하게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찹색이라는 말 제가 잘 쓰는 용어죠. 뒤섞이고 곤란하고 혼란하다 어지럽단 말이에요. 상태가 병증의 상태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병발이라는 것은 그런데 병근과 병세에 해당되는 증상은 하나 아니면 둘이다. 하나나 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은 반드시 번잡한 데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시다발적을 일으키는 뿌리는 여러분 간단해요. 이게 바로 제 글쓰기 이거는 제 글쓰기 방식이에요. 상한론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렵죠. 막 이렇게 뒤섬겨서 나올 때 그런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멋진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상 하나하나마다 머리가 아파서 어떻고 어떤 약을 쓰고 소화가 안 돼서 어떤 약을 쓰고 대변이 어때서 이런 약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경의 처방은 소위 말해서 반표발리증에 해당되는 약들만 약간 복잡할 뿐이지 표증이라든가 이증의 약들은 많아봐야 네 가지 다섯 가지 넘지 않는다는 거 넘지 않는다는 거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한 열 가지 정도 보통 약을 써요. 저도 합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약이 열 다섯 가지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 수무 가지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자기만족이에요. 가급적 약을 줄이는 게 오히려 약의 효과가 많다는 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 몇 가지씩 열 두 개에서 열 대여섯 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제가 이렇게 공개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고로와 합병의 증상을 합병의 증상을 낱낱이 기술하지 않고 하나하나 기술하지 않고 병세의 증만 이렇게 딱 기술했다는 거예요. 병세의 증상 자 그래서 중경서가 간략하면서 애교 이 애기라고 하는 건 목을 누르는 걸 말해요. 요점을 쥐는 거죠. 애교라는 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략하면서 또는 제가 어떻든 이간이라면 쉽고 간단하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러나 요즘 용어로 간략하다. 우리가 증상이라든가 약물을 보면 얼마나 간략하죠? 그런데 간략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교 요체를 꽉 쥐고 있다. 요체의 목을 누르고 있다. 어떠한 수많은 이와 같은 현상을 하나하나 두 개의 증상과 약물로서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중경서가 간략 애교를 얻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병세 병세의 증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체의 병증에 모든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제 느낌 여러분 암이든 암이 아니든 이거 관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에 미혹돼서 질이 멸렬 하기보다는 그 병세를 살펴서 간단한 게 낫다. 간단한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병세를 통해 가지고서 현상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놀리지 말라. 그러한 현상은 이것들은 참고사항이다. 참고 참고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한토화 기준에서 한토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치료하면 된다. 태양병이 10일 이상 진행된 거죠. 진행됐는데 맥이 부세하다. 맥이 부세하다. 맥이 크게 병연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눕기를 좋아한다. 몸이 안 좋으면 눕죠. 이것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몸이 피곤하면 눕기를 좋아하죠. 어떤 경우는 눕지 못한다는 말도 씁니다. 부도가 부도 천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심했을 때 어떤 경우는 흉부가 꽉 막히고 그랬을 때 눕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정이라고 하죠. 병정. 맥이 부세하다. 맥이 약간 부하하면서 새하다. 벌써 병증이 그렇게 사납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외증이 이미 어느 정도 풀린 거다. 이것을 보고서 설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만약 이런 뜻이에요. 가정법 만약 이런 상태인데 흉만하고 협통한 자는 일단은 소시어탕을 쓰고 다만 맥이 부환경은 망탕을 쓴다. 그런데 이것도 대량으로 말한 거예요. 상한 논에는 여러분 대충 어쩔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딱 몇 가지 증상만 보러 대략 확률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흉만 흉만한 거하고 협만한 거 협통하고는 옛날 사람이 다르게 봤다는 거 여기서는 협통이를 말하는 거죠. 흉만하면서 협통 협만 협만이라고 쓰지도 않고 통이라고 썼죠. 환자가 와서 저 옆구리가 쑤시고 아픈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어요. 환자를 복진을 해가지고 눌러봐야 돼요. 눌러봐야 됩니다. 우측 이쪽을 이렇게 손가락 손으로 이 늑골 밑으로 압박을 줘봐야죠. 소시어탕을 쓴다. 그러니까 이 협에 해당되는 것은 반표발리의 병증이기 때문에 한토와 치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시어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상당히 비교적 논리적으로 이렇게 인체를 봤다는 거 그래서 어떤 증상 하나가 변화가 됐다. 지금 우리가 상안론 첫번째에서부터 37조문에 이르기까지 소시어탕은 처음으로 나온 거죠. 협통이란 말이 일단은 등장을 했습니다. 흉혁고만이 나타나거든 소시어탕을 쓰고 다만 맥이 부하면 이렇게 게시탕 써도 되죠. 다만 맥이 부 긴하는 경우 망탕을 쓰면 되는 거고 이 주문은 따옴표를 했기 때문에 상안전생집에서 제가 보고서 참고를 했는데 이 상안전생집은 금원사대가 시대에 도절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도절함 이거 제가 20대 한의원에 있는데 20대 때 그냥 그때는 책이 또 멋있게 만들어졌고 그래가지고 두 권으로 그때 산 기억이 있어요. 활자도 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다가 실패를 냈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이번에 상안론을 쓰면서 거기에 재미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면 구입해서 한번 상안론의 나름대로 한 사람은 제가 여기에서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 주로 뭐냐면 어떠한 병증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분돈증은 뭐다 예를 들어서 항백한 수가 수수는 어떤 것이다 그거 같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후세의 어떤 책들보다도 더 상안론의 이해하는 데 도움 주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또 이 글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이 글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대체로 표사가 표사가 이 위로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흉부를 들어가고서 복부로 들어가 위로 들어간다. 이거 같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대략적인 얘기죠. 확률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에요. 흉이라고 하는 거죠. 호흡기죠. 그 다음에 소화기로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흉만은 이게 참으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래요. 대체로 이와 같은 이유로 흉만은 대부분이 표증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땀을 내야 된다. 이게 상안론을 옛날 사람들도 정말로 옳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 도조람 상안전생진만 봐도 경락 학서를 많이 인용을 안 했어요. 태양경병이니 태양부병이니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청대에 와서 그와 같은 용어가 더 많이 남발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상안전생진만 해도 용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인내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그 대신 근데 책은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면 현만은 대체적으로 그것도 확률이죠. 대체로 반표발리에 있기 때문에 화법을 써야 된다. 이 화법이 바로 소시어탕이죠. 이게 큰 틀에서 우리가 병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가 먼저 흉부를 호흡기계통 기관지 호흡기계통으로 영향을 준다.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은 그리고 복부라던가 위 이건 하나로 같이 봐도 되죠. 간단합니다. 상안전생활 우리가 중간에 보면 처음에는 호흡기에 관한 병증을 가지고 많이 대표적인 게 천식이죠. 숨이 차고 이러는 거죠. 대표적인 거죠. 금계유락에 가면 여러가지 소청령당의 변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증상이에요. 11일이 경과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병이 상당히 많이 진정되어 있잖아요. 맥이 다만 부세하다. 맥이 부세하고 다만 눕기를 좋아하면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불쇄약이라고 하는 건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불복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용적인 용어예요. 제가 글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썼던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 반드시 알아서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써 아느냐 이 단자를 우리가 음미해보면 다만 이래 있잖아요. 다만 그것은 아직 다른 증상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병세가 완화하기 때문에 외가 이미 회했다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조문에서 이거는 뭐죠? 엄밀하게 말하면 주석입니다. 주외 누군가의 견해예요. 이와 같은 10일 이상이 진행됐는데 매개 그냥 부세하고 별 저거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약간 다소 노곤한 정도죠. 그래서 아 이건 거의 다 병증이 풀리는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죠. 이럴 때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을 때는 북인보다는 북인으로 보는 게 낫고 이럴 때는 이런 처방을 써야 된다. 이런 뜻으로 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면 제가 그랬죠. 정말로 철도철미하게 모를 줄 증상 왜 이해 외증은 이미 풀렸다고 하는 것은 증상이 아니죠. 나타난 현상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서 무엇을 근거를 가져야 되느냐 현재에 나타난 증상만이 옳다는 거예요. 왜 이해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안론을 보더라도 조문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외증 이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짧은 증상을 통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증이 소양 외증이 풀리지 않아서 흉만 협통한 경우는 소시어탕을 쓰고 태양 외증이 풀리지 않아서 맹부세하고 흉만한 경우는 왕탕을 쓸 수가 있다. 소시어탕에는 소시어탕증에는 어떻게 말 썼죠? 흉만 협통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도 옛날에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시어탕을 쓸 때는 흉만 협통이라고 했어요. 다만 병증만을 근거하고 맥상은 근거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맥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망탕증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죠? 맥이 부세하다 그랬죠. 물론 흉만도 있지만 이럴 때는 맥상을 근거하고 병증을 근거하지 않았다. 이게 상안론에 보면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안 전생집에 나오는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문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는 병의 증상 병증만 가지고 근거로 한 경우가 있고 맥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맥만 얘기하고 병증을 그렇게 다루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이른바 간략하게 된 이유는 그 특징만을 들어서 표기했기 때문이다. 상안론 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글을 간략하게 쓰는 법 번잡하게 매사에 모든 것을 맥상 얘기하고 병세, 병군, 병정, 병성, 독, 병도 이런 걸 다 나열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 포인트만 경우에 따라서는 병정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유추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징만 특징만 근거를 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흉만 협통 이어든 이런 흉만 협통 이어든 일체의 병명에 구별 나누지 말고 무조건 소시허탱을 쓰라는 거예요. 상한은 이렇게 돼 있어요. 후세방은 이렇게 돼 후세의 책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흉용고망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병명으로 여러분 의학이면 보세요. 두통문 구한화사문 소화문 잡병문 단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책들을 많이 봐야 되고 처방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흉만 협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위염이든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위염이든 방광염이든 자궁염이든 간염이든 관계하지 않고 소시허탱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부하고 긴하고 흉만 안다 그러면 무조건 망탕 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조문이 간단하게 쓰여진 이유인데 거기선 항상 특징만을 들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글들은 한번 듣고 뭐랄까 이렇게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런 글들은 하루에 제가 두 편씩 올리고 정말로 중요한 글이다 라고 생각되지 상관론에서 그래도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녁 시간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